안녕하세요 먹먹이삼촌입니다. 오늘은 친구들 방송을 좀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친구들끼리 3일 다이어트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로 막 서록을 하고 있길래 그거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우리 또 이 조카팬이 또 제 방송을 보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올린게 없어가지고 아 이제 은행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조카팬들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 조카팬들이 궁금할 만한거 하나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 가지고요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cctv 로 딱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땅을 파거나 혼자서 돌멩이를 던지고 뛰어가서 물고 오거나 혼자 던지고 물고 막 장난을 쳐요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개마다 틀려요 개들도 사람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양한 개체 특징이 있어요 개만큼 그 개체 특징이 뚜렷한 동물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개체 특징이 다 있지만 개들도 굉장히 개체 특징이 강해서 뭐 너무너무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견종 크게 분류하면 이 견종 저 견종 차이가 뚜렷하죠 그렇지만 같은 견종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도 조금씩 다르고 또 힘이 좀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서 큰 애들한테 치냐 안치냐 뭐 이런게 따라 틀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르냐에 따라서도 개체 특성이 또 나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 후초적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뭐 장난치는 방법도 개들마다 다양해요 다양하고 보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리켜서 이제 개들이 뭐 앉아 기다려 하고 이런 것도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거 말고 자기들끼리 놀 때 보면 주특기가 있어요 이런 장난을 잘 치는게 저런 장난을 잘 치는게 그러면 그 특기를 소질을 살려줘도 아주 좋은 훌륭한 특기가 됩니다 그걸 즐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가지를 특별히 자주 하는 행동들이 또 있구요 개들이 놀이 방식도 그래요 특별히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특별히 즐기는 놀이가 있어요 물론 상대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죠 훨씬 더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일단 개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다시